쯧 아... 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? 야 임신 4주째라고? 배가 나왔나? 사주.. 사주면은 최신 안나지? 어머니야 잠소.. 잠..점..점심 약속 계획 중 거리 청소 후 당뇨병 여기는 좁 뒷동네 같아 내가 여긴데 이거 발사하면 나 죽겠죠? 아 이쪽이구나 오오 야 bitch 이거 돈 되게 많이 버냐? 어.. 088000원 이구나 저..뭔데? 힙..힙합어? 구미님 어서오세요 펑키한 분위기의 술집인가보네 야 힙합 여기서 어..프리랩스타일 뭐.. 뭐 이렇게.. 대회하는 뭐 그런 장소 같은데? 음..디제이부스가 있어야 일텐데 디제이부스는 어디냐? 저기가 무대면 아 여기 있군요 저기 핵심 할 수 있나? 어 핵심 못하네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푸.. 치..최근 인체조직 샘플을 주문함? 뭐..뭔데 연수생? 인체조직 샘플이야? 뭐..뭐하는데? 자 맥주 한잔 마시고요 어 뭐야 어..이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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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toм 이곳! 얘가 군인이었나본데? 음.. 위층으로 올라가면 뭐? 히.. 말하다 말하 자 일단 버그 심기 야야야야 제자리에서 왜 그냥 돌기만 하냐 자 안에다가 뭘 넣었어요 도청기나 뭐 그런거 그치 자 저기로 내 오토바이 앞에다 놨었나 자 내 오토바이 저깄다 아 길좀 잘 보고 다니시오 여기 없잖아 신호등도 없는데서 잘 보고 다녀야지 사고날려면 어떡할라고 난 물론 뭐 신호등 있는데도 그냥 가긴 하지만 오토바이 탔을땐 야 근데 이거 이 오토바이는 뭐 세워놓는것도 없이 그냥 서있냐 그냥 바로 내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이거 오토바이 이렇게 세워놓는거 있죠 옆에 뭐 뭐 뭐 비싼건 그런게 없나 저쪽이네요 저 근처까지 오토바이 타고가자 저 안에 들어가려면 어 어 미션구역에서 나가고 있다고 뭐야 자 아 저기 도달해야되는데 여기 막혀있는데 어떻게 도달해 여기로 못들어가요 여기로 못들어가요 어 저 카메라있구나 자 어 뭐야 자 자 은행교재 해킹하구요 글쎄 오늘 오늘 자 은행교재 이것도 오우 오우 6천 달러 오우 6천 달러 오우 5천 달러 아네 아 여기 못올라가는데 아 여기도 못올라가는데 아 이렇게밖에 못나가잖아 저거 접속을 못해요 카메라 저기있는데 야 여기 카메라 저기있는데 야 여기 어 카메라가 없어 자 카메라가 없다면 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 일단 잠입을 해야될거같애 자 잠입을 하려면 몰래 들어갈수있는 구석을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가구요 자 이제 카메라 저기있는거는 이제 아 그래도 안되네 아 근데 있다 아 되네 자 이거 해제하구요 뭔지 모르지만 자 카메라 자 어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야되는데 어 이제 바로보고있잖아 자 뒤로 돌아 좋아요 법의학을 공부했대 엄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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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조심조VE 다시 어 이쪽으로 온 CAP 아 야 이거 힘든데 아유 진짜 죽여야겠네 뭐 자 자 조심조심조심 아 이거 시야가 문 때문에 아주 그냥 개판이예요 시야가 문 때문에 개판이야 어쨌든 다 죽여야 돼 지금 어어 자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너 뭐야 인마 아저씨 어머니와 같이 산대 일로와 인마 오 머리를 쐈네 오 머리를 쐈네 예아 준비됐어? 예아 어디있어? 자 배드버그의 위치를 파하겠습니다 그 두번째 헬퍼 찾기 정말 힘들다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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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모르겠습니까? 이런 게 안나는 게 없냐? 안 모르겠지, 뭐지? 저게 한 곳은 안 하네? 그곳에 앉아있어? 너네네. 없으면 안해. 저야. 너네네. 그냥 내 핸드폰 담아요. 너네네. 난 이곳에 자기넣어. 잘 하니. 잘 하니. 스내치가 배신자 밀고자 이런거죠? 뭐야 배드보그 아내가 임신 8개월 자아 자 이쪽으로 이동 야 이미 하기로 할거 하기로 정한거 임마 잔말 봐라 임마 하기로 했으면 막 해야지 배드보그 이쪽으로 하는게 좋나? 어 자 일단 자 절로가서요 이리로 이리로 가야될거 같애 사례님 어서오세요 세계사례님 반가워요 야 야 얘네들 어떻게 하냐 저 결정에 그 비디오를 구우면 내 오른팔로 삼아지 누군가 아주 단단히 잠가놨거든 얘가 조세프린가? 아니네 로이스디리네 야 관심 끄기잖아 이거 관심 끄기를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가야된단 소린데? 어